전용 면적은 18평인데 발콘이 확장이 되어 있어서 실평수는 약 21평 정도 되는 3룸 아파트입니다 답답한 게 싫어서 방문은 항상 열어놓고 가리개천을 설치해 두는 편이었고 사용하던 가구나 생활짐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식물을 꽤 많이 키우고 있었고 다양한 장식품도 많이 있는 상태였어요 사용하던 가구를 활용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통일감 있게 정리되길 원하셨는데 취향이 뚜렷한 분이라 제가 제안 드리는 것보다 골라주신 제품 중에서 추천드리게 된 것도 많아졌습니다 룸투어를 통한 랜선집들이 시작할게요 방문은 항상 열어두기 때문에 가리개 커튼을 설치해 두셨는데 통행은 편하도록 트임으로 하고 짧아서 개방감이 있게 사용하고 계셨어요 이 방 벽지가 하늘색이어서 잘 어울리기 때문에 유지를 했습니다 현관 정면에 있던 이 방은 예전에 사용했던 침대와 각종 짐을 쟁여두고 사용하지 않는 창고방이었는데 게스트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침대는 방향을 바꿔서 배치를 했어요 침대 헤드에서 현관이 보이지 않아서 훨씬 안정감 있고 갖고 있던 쿠션으로 헤드의 역할을 하게 했고 포근해졌어요 벽에 단 차이가 있는 만큼 이 가로폭 안에 침대를 알맞게 둘 수 있었습니다 갖고 있던 침구와 블루톤의 안마 커튼은 그대로 활용하고 그레이 컬러의 레이스 소커튼 대신 거실에 있던 화이트 시폼 커튼을 활용해서 화사한 느낌이 들 수 있게 했습니다 침대에서 보이는 위치가 되면서 벽에 있던 타공 자국과 낙서를 가릴 수 있는 위치에 갖고 있던 액자를 걸어드렸습니다 방에 있던 작은 책상은 처분하고 침실에 있던 큰 책상과 컴퓨터들을 이 방으로 옮겼습니다 자주 쓰는 것도 아니어서 주로 생활하는 공간보다는 이쪽 방에 두고 이 방이 버려지지 않게 가끔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 했고 선반이 있던 책상이었는데 물건이 아예 쌓이지 않도록 선반을 제거를 해서 좀 깔끔하게 비워뒀습니다 갖고 있던 사이드 테이블은 여기에 자리를 마련했고 갖고 계신 스툴 소파도 책상 하부로 밀어 넣어뒀고 의자는 손님이 왔을 때 식탁에 활용할 확률이 높다고 하셔서 직접 앉아보고 고르신 의자를 뒀습니다 이 방에 쌓여있던 짐들을 수납하기 위해 크기의 제약이 없는 옷장을 수납함으로 추가했는데 옷방에 있는 옷장들과 통일해서 같은 제품으로 구매했습니다 책상에 깊이 60cm와 딱 알맞게 배치가 일자로 이어질 수 있게 됐고 옷방에 있던 책들 책상 하부에 있던 문구류, 잡동산이들을 한 번에 수납하실 수 있게 했습니다 청소기도 생활하지 않는 공간에 둬서 생활하는 공간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게 했습니다 거실에 있던 블랙 프레임의 시계는 블랙 프레임의 책상이 있는 게스트룸에 활용했습니다 거실은 테이블과 소파 또 TV, 실내 자전거 접이식 의자까지 그대로 두면서 기존에 생활하시던 그 패턴은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TV는 여기서 홈트를 할 때나 소파에서나 실내 자전거에서나 볼 때 크기가 크지 않아서 시야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스탠드 거치대를 제안 드렸는데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방문을 했고 이동이 가능한 스탠드형 거치대로 바뀌면 방향을 좀 편하게 이동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여기 세톱박스 보관함이 크기가 커서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슬림하게 둘 씨는 세톱박스 수납함을 돕고 두 개를 쌓아 올려서 이 뒤에 있는 각종 멀티탭 선들까지 가려둘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가구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여기에 가구가 있을 때는 손에 들고 있던 짐들을 자꾸 쌓게 돼요 그래서 안쪽으로 이동해서 화분을 올려둘 수 있게 했고 여기는 갖고 계신 공기청정기와 조화 화분을 두면서 좀 비워드렸습니다 여긴 더이상 물건을 쌓지 못하기 때문에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시게 됩니다 여기에 실버 컬러가 있어서 갖고 계신 시계 중에 실버 프레임의 시계를 걸어드렸습니다 패브릭 수납장까지 그대로 활용했어요 거실에서 사용하는 홈트 용품이나 마사지 용품을 정리해 뒀습니다 특히 여기 위에 올려 두셨던 소독제나 또 핸드크림 같은 걸 이쪽에 바구니에 담아서 좀 더 깔끔하게 둘 수 있게 했고 식물 그림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하셨다는 달력을 센터에 맞춰서 걸어드렸습니다 테이블 옆에서 편하게 담아두기 위한 트롤리를 사용하고 계셨고 실내 자전거를 할 때도 TV를 보기 위해 위치를 그대로 유지했고 주방에 있던 슬라이딩 수납장을 옮겨왔습니다 화분을 받쳐주는 받침대 역할을 하면서 화분을 가꿀 때 사용하는 용품이나 또 집을 꾸밀 때 사용하는 용품과 공구들을 수납해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트들도 코너에 뒀습니다 컬러풀한 시폰 커튼이 있었는데 깔끔하게 화이트 우드블라인드와 나비주름 시폰 커튼으로 바꿨어요 햇살이 들어올 때 여기가 파랗게 비쳐 보이고 빛 그림자가 생기는 게 좀 보기가 좋은데 밤이 되어버려서 그 무드를 보여드릴 수가 없게 됐어요 여기에 놓여있던 화분 받침대들이 너무 각양각색이어서 포인트가 되는 화분 받침대 하나와 또 화이트 수납장과 동일한 화이트 컬러의 선반 두 개만 남겨뒀습니다 앞쪽 라인만큼은 일자가 될 수 있게 배치했습니다 가구가 화분 받침대 역할을 하면서 작은 화분들도 잘 보이게 바닥은 깔끔하게 비워드렸습니다 인터포 밑에 있던 수납장을 답답해 보이지 않게 안쪽으로 배치를 옮겼고 여기 있던 선반은 처분을 했습니다 칸이 나뉘어져 있는데 한 칸 중간에 맞춰서 배치를 했고 갖고 계시던 그림을 걸어드렸습니다 여기는 기타 거실에서 사용하는 물품들과 의약품들을 수납해 둘 수 있게 했습니다 발코니로 통행하는 것도 열어두는 편인데 가려두는 가리개 천을 좀 끝까지 내려두면 방안 반품 효과도 있고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들겠지만 자주 통행을 하는데 길이가 길면 좀 불편한 것 같다고 하셔서 사용하시던 제품을 그대로 두게 됐습니다 발코니에는 쓰임이 없어진 선반을 두고 분갈이용 용품들을 올려뒀고 내부에도 수납공간이 있어서 화분 관련된 용품이나 짐들을 정리해 두셨습니다 방안 조성 공구 도움을 두고 원래는 여기까지 수압장이 있고 냉장고는 안쪽에 있었거든요 공간이 너무 계단형으로 형성되는 게 좀 쏠리는 느낌이 들어서 여기에 냉장고를 두고 여기에 수납장을 두면서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벽기둥 때문에 수납장 하부보다 상판이 큰 제품이라서 이 자리에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상판만 따로 교체를 해서 벽기둥을 기준으로 이 안쪽에 쏙 들어갈 수 있게 배치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올 때나 또 소파에서 볼 때 냉장고가 있을 때보다 훨씬 안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냉장고 옆에 있던 트롤리인데 여기 벽기둥만큼 크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두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홈바 수납장이 여기 있을 때 그 위에 슬라이딩 수납장을 올려두고 계셨는데 다른 타입의 가구가 잘 어울리는 편은 아니었고 답답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슬라이딩 수납장을 거실에 활용을 했고 여기는 비워드렸습니다 선반이 하나만 설치되어 있었는데 수납하는 물건 크기가 작은 데 비해서 한 칸의 높이가 너무 높으니까 윗공간이 쓰임 없이 좀 버려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규격의 선반을 따로 주문 제작해서 설치형 답으로 총 3칸이 되도록 변경을 했더니 슬라이딩 선반에 있던 물건까지 전부 수납이 가능해졌습니다 영양제나 각종 커피나 티 종류들을 수납하고 냉장고에 넣지 않는 식품들을 정리했습니다 안쪽에는 주방 청소용품과 관련된 것들을 수납했습니다 싱크대 위에 올려져 있던 텀블러 박스인데 홈바 수납장 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고 항상 도시락 가방을 올려둔다고 하셔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외에 갖고 계신 것들을 올려뒀습니다 이 벽에 걸려있던 그림을 두꺼비지, 가리개로 활용을 했고 여기는 벽이 더 넓기 때문에 더 큰 그림을 걸어뒀어요 사실 저는 좀 더 큰 그림을 줘서 무게감 있게 잡아주고 자잘자잘하게 있는 요소들이 눈에 덜 띄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큰 그림은 좀 부담스럽다고 하셔서 한 이 정도까지만 그림을 키웠습니다 의뢰인분 취향에 맞춰서 골라두신 그림들 중에서 초이스 해드렸어요 여기 위에 올려져 있던 소독제나 핸드크림은 거실 패브릭 수납장 위로 옮기고 여기 있던 식기건조대는 여기 안쪽 코너 영역으로 옮겼고 또 텀블러 박스는 홈박 수납장 위로 옮겨서 거실과 주방 사이에 시야가 확 트였고 훨씬 깔끔해 보입니다 주방 전체에 발매트를 깔아두기 위해 각각 다른 러그가 놓여져 있었는데 러그도 맞춤 제작이 가능해서 필요한 사이즈로 러그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쓰레기통을 두 개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싱크대 라인에 맞춰서 안쪽으로 하나를 배치하고 또 비닐용 쓰레기통을 이 안쪽 코너 공간에 뒀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서 좀 더 깔끔하게 배치가 됐습니다 그 외의 수납들은 사실 업체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하셨기 때문에 정리용품을 활용해서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방 옆 작은 발코니는 세탁기와 냉장고가 있습니다 블랙 선반에 타포린백으로 분리수거를 하고 계셨는데 통일된 느낌이 없었잖아요 침실에 빨래바구니로 사용하셨던 리빙박스를 분리수거함용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광파오븐 레인지와 에어프라이어는 여기서 사용하신다고 하셨어요 여기도 청소용품이나 잡동사니들을 챙겨둘 수 있습니다 여기도 방문을 열어두고 지내기 때문에 깔끔한 화이트 패브릭을 활용하게 됐습니다 가방이나 책을 수납해 두셨는데 높이도 높고 노출되어 있어서 산만해 보였거든요 지금은 침실에 있던 우드컬러에 5단 서랍장을 두고 높이를 낮춰드렸고 옷장과 라인을 딱 맞춰서 둘 수 있었어요 하늘색이었던 커튼은 거실에 있던 그레이 컬러의 커튼으로 교체해서 좀 더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옷장이 두 개 있고 다르게 생긴 서랍장이 두 개 있었거든요 옷장과 같은 우드 컬러가 있는 서랍장은 남겨두고 화이트 플라스틱 서랍장은 제거를 했습니다 여기 침실에 있던 서랍장이 방에 들어왔기 때문에 수납은 그대로 유지가 됐고 여기 있던 선반이 없어지면서 꺼내져 있던 캐리어나 가방을 넣을 수 있는 수납으로 물건 크기에 제약이 없는 똑같은 옷장을 추가했어요 거실에 세톱 박스를 수납했던 수납함을 여기에 두고 추억 용품을 수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벽 기둥 때문에 옷장을 끝까지 배치하지 못하고 여기 있던 캐리어를 옷장 내부로 수납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갖고 있던 우드 행거를 알맞게 넣어둘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참고로 여기 옷방은 매일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고 좀 쟁여두는 짐들과 이불짐 그리고 계절 지난 옷들을 보관하는 용도라고 하셨어요 매일 있는 시즌에 맞춰진 옷들은 침실로 조금씩 계속 교체를 해서 둔다고 하시더라고요 패브릿 포스터나 침구, 롤블라인드는 기존의 것들을 그대로 했습니다 침대와 화장대, 화장품 관련된 수납을 확보하고 있던 가구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화장대 앞에서 의자를 두 개 다 활용하는데 그 의자 두 개가 안쪽에 들어가져 있는 느낌을 원하셔서 유지를 했고 침대의 발 밑이라서 거울을 따로 두기보다는 귀로 화장대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침실에 있는 화장실에서 씻고 여기서 옷을 갈아입고 화장하고 준비를 이 방에서 끝내길 원하셨기 때문에 시즌에 맞춰서 데일리로 입는 옷은 전신거울 행거에 걸어두고 여기 있던 서랍장과 침대 밑에 서랍을 활용해서 방으로 계속 옮겨서 쓰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리빙박스까지 가구가 차 있어서 문을 완전히 열기도 힘들었고 다른 가구들이 모여 있어서 정리가 안 된 느낌이 강했어요 여기 있던 전신거울을 처분하고 5단 서랍장은 옷방에 활용하고 리빙박스는 분리수감으로 사용하면서 여기는 빨래 바구니 햄퍼를 덮고 화장대 위에 올려져 있던 뷰티용품들을 바구니에 담아서 올려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활짝 열 수 있게 됐고 한층 더 깔끔하고 답답하지가 않아요 자주 쓰지 않던 책상을 게스트룸으로 옮긴 덕분에 침실을 들어올 때 분위기가 한층 더 깔끔하고 포근한 느낌이 들어요 시즌에 맞춰서 데일리로 입는 옷들은 서랍과 행거에 수납할 수 있도록 옷장을 추가했습니다 기존의 서랍과 행거만으로는 겨울옷을 수납하기에는 자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셨거든요 높은 옷장을 두면 침실이 너무 답답해 보일 것 같다고 하셔서 낮은 옷장이 들어오면서 좀 더 넉넉한 수납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 있는 방 스위치나 보일러 컨트롤을 사용하실 수 있게 했습니다 침대와 비슷한 톤의 원목 옷장을 뒀습니다 침대에서는 시선이 닿지 않는 벽에 전신 거울을 뒀고 아치형으로 좀 포인트를 줬어요 그리고 전신 거울 앞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트레이에 담아서 이 위쪽에 올려둘 수 있게 했습니다 습도와 온도가 표시되는 시계가 필요하셔서 우드 컬러와 닮은 프레임으로 골랐습니다 바닥에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원형 러브를 깔아 들었고 화장실 발매트는 침실의 컬러톤을 고려해서 추가로 제안 드렸습니다 가구와 잘 어울리는 소품들을 새로 구매하는 게 가장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고 보기에도 가장 최적의 상태가 되겠지만 생활에 불편한 부분은 아니라 갖고 있던 가구와 소품들을 그대로 활용했어요 보기에 큰 변화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생활하다 보면 확실히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편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